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윤석열 정부 딱 이 3가지만 알면 끝 노다지를 찾아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예정으로 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다 실거래가로도 실질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종목들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냈고요 개포 우성아파트도 무려 최고가보다 전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뛴 가격 50억대의 매매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시장도 매매도 많이 축소가 되고요 가격 상승폭 하락폭이 좀 보여졌는데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 반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 바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활성화뿐만 아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핵심 권역 중심으로 해서 고가도 올라갈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거래도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동산에 있어서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새 정부가 5월 달부터 출범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잘 아시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처를 하셔야 앞으로 호환기가 오든 불환기가 오든 잘 헤쳐나가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정권이 바뀐 후에 1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투자의 스탠스를 잘 잡으셔서 투자를 하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 세 가지 노다지를 캘 수 있는 정책 바로 세 가지가 딱 있겠는데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라든지 취등록세, 종부세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명 규제가 심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개발 정책으로는 GTX ABC 노선 착공과 신규 추가 노선 그리고 DEF까지도 공약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GTX 이슈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A 노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안에서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GTX 역세권과 신규 전철 역세권역의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확대 전략을 표명을 했습니다 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임기 내 250만 호의 신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방식으로 200만 호, 공공 주도 방식으로 50만 호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큰 그런 계획이고요 민간 방식의 이런 공급 확대 전략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30년 이상 된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도 면제하고요 초과익 환수제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합리적으로 바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강남권이나 상계동 라인이나 목동 같이 재건축 연안이 되고 대단지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많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제가 어제도 저희 투자자분하고 상담을 좀 해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개발에 그런 관심을 좀 가지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같은 여당이죠 같은 당이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권역의 신속통합재개발이나 역세권 재개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세 번째로는 서울권역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입주 물량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적률 역세권역을 500%까지 확대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민간 방식의 재개발 활성화가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분들은 신규로 공급되는 그런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해서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서울권역에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투자 방법 그리고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양도세 지금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왜냐 60% 70% 가까이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겠죠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2년 동안이라도 한시적으로 좀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 종부세, 재산세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그런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세금들을 통폐합해서 좀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을 감면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주택자,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구매자 면세 또는 세율을 1% 단일화할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또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비싼 아파트,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LTV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도 할 예정입니다 7, 80% 상향, 또 다주택자에 대한 타중 적용을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정부에서 이런 규제 완화를 이용해서 신규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하는 좋은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개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는 뭐다? 바로 GTX입니다 지금 GTX A, B, C 노선이 확정이 돼 있고 D 노선까지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GTX A, B, C 노선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 연장선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중간에 신규로 신설 역세권 또한 세계에서 5개 정도가 각 구역별로 신규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GTX 역세권역의 가치와 개발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A 노선 착공에 들어갔고요 바로 동탄에서 평택까지도 연장선이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B 노선 이번에 확정이 돼 있고요 용산에서 마서까지는 정부 주도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 나머지 지역은 민간 방식 또 C 노선도 동두천까지 확장 앞으로 평택까지도 확장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D 노선, 강남권과 연결을 한다라는 새로운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D 노선 또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E 노선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노선으로는 사업성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F 노선은 제 외곽순환도로와 비슷한 그런 범위로 해서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ABC 노선을 가장 먼저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DF 노선에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D 노선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를 공사를 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무려 6개 노선을 다 한다고 하면 17조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GTX 역세권을 고밀도 개발을 해서 그런 수익성을 찾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GTX 노선이 뚫리면 강남이나 도심권 직주군전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GTX 노선 역세권역의 대규모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주거시설로만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승 역세권, 주거상업 업무까지 복합시설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변의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발 계획 중에서는 GTX 노선을 가장 유심히 살펴보시고 청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신규 투자도 이 GTX 라인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투자 방향과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한 몫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 대대적인 부동화 활성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고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5월 달부터 윤석열 정부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되면 시의 상승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스탠스는 부동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냐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는 정부 정책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 그런 분들은 대출을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이런 규제 완화에 따라서 조금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과 매물들은 매도를 하시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하신다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GTX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신규 투자를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무주택자는 적극적으로 청약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주택자분들은 똘똘한 한 채 또는 갈아타기를 하시는 좋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권역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핵심 지역 역세권역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신통계획이나 역세권 개발로 추진되는 재개발을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투자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단순히 규제 완화를 하면 규제 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거나 실거주하시는 분들에게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세권역의 재개발로 추진되는 지역과 종목이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늘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GTX 역세권역 지금은 개통이 안 됐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개통이 멀리 남았다고 하더라도 개통의 후광효과 그런 효과들이 시세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큰 수익, 정말 노다지를 캘 수 있는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